안녕! 내가 뭐하러 왔는지 알아? 바로 너에게 성우 대회 도전장을 내밀러 왔어! 뭐라고? 맥주병 오빠 내가 성우 대회를 나가서 꼴등한 걸 노리러 온 거야? 그래! 왜? 내가 그러면 안 되는 법이라고 됐어? 네 친구들이 너를 공격할지도 몰라! 뭐, 뭐, 뭐라고? 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! 네 생각은 그렇겠지! 아니야! 내 친구들은 나를 오히려 걱정해줄 거야! 분노라! 부! 필! 자, 이걸로 널 공격할 거야! 친구들아, 나를 구해줘! 나는 너의 마음을 이길 수 있어! 그런데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지! 그럼 안 되는데! 나, 나 간다! 안녕! 뭐야! 그건 별거 아니네! 그냥 말한 건데! 성우 대회에 참가하러 왔느냐? 네! 저도 성우 대회에 참가하러 왔어요! 참가하려면 나를 지나가야만 한다! 너무 떨려요! 여신님도 여기 통과하셨나요? 당연하지! 내가 성공된구나!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! 나는 너가 성공하길 바래! 네가 성공해도 우린 친구니까! 정말 고마워! 선효공! 정말 고마워! 선효공! 너무 고마워! 난 너가 성공하길 바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